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지 괜찮아요. 한 번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?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소문 다 나버렸던데요.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?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, 이 사람이. 맞습니다. 여기 박진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나 이렇게.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.